다니엘씨, 책 보러 왔어요? 네, 교과서 사러 왔어요. 수민씨는 이 서점에 자주 오세요? 네, 여기가 조용해요. 그래서 여기서 책 읽으러 와요. 저는 한국어 공부하러 한국어 책을 보러 왔어요. 아, 그래요? 아마 이 책이 특히 좋을 거예요.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? 이 책은 동화책이에요. 그런데 재미있고 쉬워요. 고마워요. 수민씨는 전공이 뭐예요? 저는 심리학 전공이에요. 그래요? 저는 한국어 책이 어려워요. 다음에 같이 이 책 읽어요. 그래요. 토요일에 시간 어때요? 좋아요. 토요일에 만나요.